나의감을과과 자! 부서ω자아!! 좋아요 количество 넣 online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인기여맨입니다 자 오늘 그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컨텐츠죠 네 아오니저택 컨텐츠 위장 스킨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아오니저택을 어떻게 숨을거냐면 어... 이렇게 벽에 숨어가지고 아오니를 피하고 다닐거에요. 네.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반갑습니다. 선생님? 어? 왜 말이 없으시지? 선생님? 아 블록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아 블록은 말을 못한다. 오늘만 말씀해주세요. 제발요. 네 알겠습니다. 태택이님 모셔봤고요. 안녕하세요 단미오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딴따라단 단미오입니다. 딴따라단. 자 오늘 스킨님 굉장히 특이하세요. 투톤이네 투톤. 아 오늘 이제 아오니저택하면은 밑에 나무 원망이고 위에 벽돌이잖아요. 그래서 벽에서 이렇게 숨어다닐라고요. 자칫 하다가 못찾겠는데요 정말? 흑킥 보면은 저를 찾아낼 수 없을거에요. 시프트 도로보래. 시프트 도. 네 알겠습니다. 완벽. 완벽 완벽하네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루룩님 반갑습니다 헤헤 알려가세요 요루룩이랑 네 요루룩님 스키님 아 뭐야 네 앵룩님 왜 저 따라 하셨어요? 어 이렇게 3인방 아닙니까 이 정도면 3인방 나무 3인방 왜 같은 나무죠? 아 기분 나빠 자 아 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루룩님 일로 와보세요 안녕 자 담배님 이렇게 야 완벽한데? 야 오늘 아홉은이가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야 너는 어? 잘래 잘래 어 네 태태기님은 때가 짱이지 태태기님은 위가 빨간색이면은 그거겠네요 태극기 뭐죠? 태극기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요루님과 태태기님과 담배우님과 그리고 쥐늑대님은 오늘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자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래도 불 불참이구요 오늘 아홉은이는 봉수님께서 해주실 것이예요 봉수님 떨어진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아홉은이 이렇게 부탁을 해주실거에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할 자신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킨거에요 뭐야 뭐야 블럭이요 오늘 저희가 블럭이기 때문에 찾기 힘들겁니다 굉장히요 이런말은 없었잖아요 아홉 이런말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 숨을게요 찾아보세요 고고 내가 짱이다 호호 자 오늘 블럭 스킨이기 때문에 찾기 힘들거야 아홉은이가 오늘 천천히 파밍하면서 오늘은 꼭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나무맵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태땡이너면 어디에 숨는거야 근데 어어 정말 티나잖아 정말 빨리 죽으시겠다 오늘 오늘 닉 정말 빨리 죽으시겠다 태땡이는 그럴 그럴바라에는 티엔티 스킨 느끼세요 필요가 없네 아 ержashes бог atoon 오늘 아온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음~~ 녀석들의 냄새가 나~~ 으아아아아아~~ 으아아아아아 잠깐만 너무 빨리 죽으면 안돼!! 아아 안대안대대대대!!! 아아아여 무서운 녀석ㅠㅠ 보통 아오니는 아니고.. 아니라고만 뭐지 이거? 네 빌보나 하나 찾았습니다 벌써 하나 찾았네요? 저황 포션이랑 투명화랑 저항이랑 신속이랑 버리고요 자 황금사과 하나 먹고 어 뭐야 야 벌써 죽었어 아니 멍청이로구나 Jonna 감미롭다 잉메 냄새나 거기선가 죽 Cult 시킨볼 왜 이렇게 털어가 흐으으으으으으 Rights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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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지리 지리 제가 못 찾는다 제가 못 찾는다 지금입니다 지금 비밀번호 찾아야 돼 완벽하게 숨 왔다 완벽한 그 블럭 그 자체로구만 아 웃어? 웃어 누구야? 조용히 해 똥 똥 똥 똥 어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신청할 방호받았어 으어어어어어엌 더 이뻐진 책상 도대체 당신 뭐해 야 저 무서운 녀석이로군 이유를 씹어 버렸다 그렇구만 그렇구만 안녕 야 나와 821 821 821 821 이잉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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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housands of thieves 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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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아오니가 아니 오지마 어 헐 세일 날이 저곳? 어허어어어허어얬우우 어헤어어어허어재 Nowadays 우 where colors? 아어어어허어허어허어어허허아 자 부서어X2 어어허으유 컷 1... 어디선가 이념헴 내 몸을 와하하핰 다시 아악 와하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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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핰하핰핰 야 너 포또게 아니야 어 이건 뭐야 녀석의 포또게아닙니다 야 녀석은 보뚝이 아니라고 날라왔어 봤어? 녀석은 날라왔다고 얘들아 살려줘 야 내가 왔어 랩랩랩랩 어? 랩랩랩랩 여기 여기 나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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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앞으로 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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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고 빨리 먹고 아 열어 어? 이건가? 오케이 가자 뒤에 아오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엑 흐흠 어 흐흠 흐흐이 일단 아이템을 빨려먹고 즉슈회복포슈 좋습니다 이걸 회복하면서 버틸수 있겠다 물통이 징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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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징고 징고 여긴 많은 녀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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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가지말라고 다 가지말라고 먼저 나오는 녀석 한 명은 살려주겠다. 피해.. 피해 번호 뭐야? 없어. 없어. 어? 여기가 없다. 어디지? 미치겠나? 너 죽어야지. 담여님. 네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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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지금이야. 같이 가자 같이. 같이 움직이자. 담여님. 여기야 여기. 여기. 여기로 숨어. 여기라면 자칭 못 할 거야. 그래. 맞아.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. 둘 중에 한 명. 안 돼. 뭐라고요? 지금부터 둘 중에 한 명 먼저 나오는 사람은 살려주겠다. . zing고를 버려. . zal 13 00 를 방해 이 bod히 이케 제시. 먼저 나가다니. . , . . 다 잡혔잖아 뭔데요? 이건 비번이 아니잖아! 시디가 비번이야 야 야 아우니 니가 원하는게 뭐냐 또 내 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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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시그널 이게 뭐야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을 보내면 어떻게 진짜로 이 녀석 진짜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 왜냐면 오드려 아아아 아아 문이...! 문이 열려있네! 내일 열었다 가자 고고 고고 좋았어! 완벽해 난 안 들켜! 저리 가! 저리 가! 완벽해! 완벽해! 3위 1차다! 3위 1차다! 야! 니네 미쳤어! 나 도망갈거야! 비밀번호가 있을텐데 어딘가에 말이야 일단 여기다 깔아놓겠습니다 아오니를 방해할거에요 뜯! 진짜 무서워 죽겠네 얘들아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고! 아 진짜 이거 진짜 진지하게 탈출할거야 빨리 나갈거야 아 진짜 빌보드 어딨지? 레버 레버 에너진주 일단 1은 5인데 5 땡땡땡땡인데 5 땡땡땡땡 어! 에너진주 좋아요 신속포션 좋습니다 이거 좋거든요 있으면 황금사과 많이 먹어놓고요 좋아 버텨봅시다 자 자 일단 여긴 아니고 자 일단 저는 곱갱이왕 나무를 왜 야 잉여맨 구매하겠어 잉여맨 왜요? 나 비밀번호 하나 쳤어 흐흑 수개 잉여맨 너 기름샌다 너 기름샌다 따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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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아 오 하 신속포션 어 아니 어어어어 거미주 피한다 아 응 뭐 뭐 기름 안세 으흐흑 흐흐흑 οι 해왑 ㅎ 가르칭